술 취한 문신 중에 한로애라는 자가 비척비척 다가가서 야 너는 무신이 등을 보이면 어떻게 일로 와봐 그러면서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. 그때 여기 있는 그 장군들이 완전히 그냥 이 자식이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전에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쌓였어요. 또 뭐 문신 중에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라고 있었는데 당시 그 포스터 가장 높았던 상장군 정중부에 수염을 태웠다니까요. 얼마나 화가 나겠어. 그래서 못 참겠다 그래서 보현원이라는 절에 도착한 그날 저녁에 여기는 무신들이 작당을 해서 난을 버린 거지. 그게 무신 정견이에요. 그랬고 여기는 문신들 다 죽였다니까요. 스님들도 죽이고 그냥 있는 그 당시 관리들은 다 그냥 죽였대요. 죽이고 여기는 의종은 꽁꽁 묶어가지고 거제도라고 있어요. 경상도에 거제도로 보내서 천민 출신 이유민한테 죽은 사람이 왕도 죽였어요. 새로운 왕을 그냥 허수아비를 안 쳤대니까 이런 일발 쿠테타를 우리는 무신들이 변을 일으켰다 해서 무신정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